자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외가 출현하는 기록이 제일 초반에 4개가 나옵니다. 그 4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가장 읽기 쉬운 게 고구려 기록입니다. 그 다음이 백제 기록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신라 기록인데 특히 신라 전반 무슨 뜻이냐면 통일 이후 빼고 신라가 일대 혁허세부터 문무왕이 30대 정도 됩니다. 그 중간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4세기 전반까지 16대 흐레이사금까지를 전기라고 하고 17대 뇌물이사금부터 를 후기라고 합니다. 일대 혁허세 거사관부터 16대 흐레이사금까지 기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를 만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1대가 혁허세고 2대가 남해왕, 3대가 유리왕, 4대가 탈해왕, 5대가 파사입니다. 처음에 신라가 건국되는 단계가 다사도왕이에요. 경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석시가 먼저 들어갑니다. 탈해왕은 원전이 57년입니다. 57일, 1세기 중반이에요. 가야가 건국된 한 10년, 10몇 년 초인데 이때 석탈해집단이 경주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석시가 박시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석시가, 석시 집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석시를 외국의 동북쪽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삼국지통의전을 보면 어디를 외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열도와 필리핀열도를 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열도와 필리핀열도는 양쪽을 봐야 되는데 동북쪽이라면 필리핀에서 볼 때 양자강하류입니다. 그래서 양자강하류에서 한반도 쪽으로 계속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후한 시대에 중국의 남부의 정치적인 혼란이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그룹이 배를 타고 서남해완을 돌아서 처음에 지금의 김해지역에 상륙을 했어요. 수로왕의 남가야가 건국된 직후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요. 남가야 수로왕에게 밀려나가지고 다시 김해바다를 북상합니다. 그리고 김해바다를 북상해가지고 경주항에 도착한 것이 서기 57년입니다. 석탈에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박씨는 박씨는 BC 57년에 한강 상류인 지금의 동서울에 와서 건국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앞에 시리즈로 신라에 건국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서울에 있다가 남한을 시작해요. 남한을 시작해가지고 파사이사금 때 서기 94년에 경주에 도착해서 먼저 와있던 석씨를 비롯한 다른 집단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초창기에 경주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인데 외의 기록은 어디만 나오냐면 다음 기록 4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대 혀껏에 거서간 혀껏에 8년이 뭐라고 나오냐면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가 성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 외인이 청결에 침범하려다 시조가 성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이건 뭡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건은 달도 없습니다. 이건 아마 신라사원의 중간에 아마 끼어놓은 것 같아요. 신라사원에 끼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 사건이 아니라서요. 이런 것은 뺍니다. 다음에 이대 남해차차차웅 때 남해차차웅이면 지금 동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남해왕 11년엔 사건 달이 없어요. 이건 달이 없습니다. 외인이 병선 백여척으로 해변을 노략질하니 육부의 병사를 보내 맞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면 원인이 있고 경고가 있고 결고가 있어야 되는데 딱 중간에 과정만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앞뒤에 이 사건 외화 전쟁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기록입니다.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유리사금 때는 왜 기록이 안 나와요? 이때까지가 박시신라가 서울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탈의 이사금대에 나오는데 여기 이상합니다. 탈의 이사금 3년 그러니까 경주에 도착은 직후입니다. 3년이 서기 59년인데 여름 5월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사건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는지 그게 원인이 없이 결과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그 2대 남의 차창에 있는 외인이 병선 100척으로 해변을 노략질하니 육부 병살분에 맞게 했다. 이 기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탈의 이사금 3년 전에 있는 거예요. 59년 전에 그리고 나서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실은 못 막았습니다. 외인이 병선 100여 척으로 신라를 공격해오니까 못 막은 거예요. 못 막았는데 이게 옮겨간 겁니다. 남의 차차공제 옮겨갔어요. 남의 차차공제 보면 그 앞에 3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겨울 10월 일식이 있었다. 이게 나오는데 일식 안 일어났습니다. 다른 데서 옮겨온 기록입니다. 남의 차차공제에는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옮겨온 기록으로 의심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남의 차차공제에 있는 일어나지 않은 일식 기록도 어디선 옮겨왔는데 물론 여러 왕 때 일식이 일어났지만 이것도 탈의 왕조에서 옮겨온 것인가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 사금 17년 신라본기 초기 외기록 4개 중에서 첫 번째 혀껏에 아무래도 안 지났어요. 이건 빼고 두 번째가 병선 배교척으로 신라를 공격한 거 이것은 이제 탈의 사금이 길고 올라간 것이고 세 번째 유리 사금은 없었고 세 번째가 외국과 화친했다. 못 막은 겁니다. 사실은 그 기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외인이 병선 배교척으로 해변을 노략질하니 육부 병사를 보내 막았다. 이 기록하고 그래서 사실 못 막았어요. 신라가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 무호와 관계를 맺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약 10여 년 지난 탈의 사금 17년에 신라가 반격을 해요. 사건은 다리였습니다. 외인이 목출도를 진범하여 왕이 각광 우호를 보내 막야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호는 죽었다. 이 목출도가 어딥니까? 어디를 보니까 무슨 대마도다 거대도다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의 김해평야에 있는 산들이 그 당시 섬에서요. 그래서 이 목출도는 지금은 육지 같은 김해평야에 있는 어떤 산입니다. 저는 신물산이나 가지산이 아니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요아지 4개의 외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사의 사금 때는 외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육대 지마의 사금 때 외가 다시 출연합니다. 8대가 아달의 사금이에요. 박씨가 8대입니다. 그리고 9대가 버류의 사금입니다. 최초의 석시왕인데 버류의 사금이 왕이 됐다 보니까 자신들의 왕이던 석탈해가 신라 왕류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왕이었던 석탈해를 신라 왕류에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석탈해를 넣으면서 그 자리에 박씨왕이 빠지는 겁니다. 박씨왕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석탈해 기록을 넣는 석탈해 기록이 많지 않았어요. 석탈해 기록의 대부분은 박씨왕의 기록입니다. 석탈해 기록을 집어넣으면서 박씨왕하고 석탈해 왕하고 딱 안 맞습니다. 연도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보도 나오고 사유관계 나오고 사건을 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해의 사금조를 넣고 보니까 최초의 탈해의 사금조가 외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옮겼다고 봐요. 일부 기록을 탈해의 사금조에 있는 일부 기록을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남의 자차금조로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목출도는 반격을 넣는 겁니다. 반격을 했지만 여기 쳤어요. 이 당시 탈해의 사금이 있을 때는 탈해의 사금은 닥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사의 사금이 내려와가지고 경주를 점령을 해요. 탈해의 사금 때는 그 임나가야와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가를 임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나가야 입장에서 임나가야 생각할 때는 김해바다는 자기들의 세력권입니다. 자기들 내해요. 그리고 부산항 북쪽에 있는 경주항도 자신들의 세력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가 건국된 직후에 약 서기 50몇 년경에 혁거세가 신라에 도착한 57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1,2년 전에 이 반가야적인 집단이 김해 쪽에 남가야 쪽에 상륙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반가야적인 집단이 서남해완을 돌아와가지고 김해에 상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왕이 이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가지고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북상합니다. 김해바다를 북상해서 경주에 도착했어요. 경주에 도착한게 57년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입다가 들었어요. 우리 세력권인데 여기는 김해 쪽에 상륙을 하려다가 쫓겨라는 집단이 북쪽의 경주에 갔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력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와서 힘으로 제압하고 우리 영역 안에 집어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57년에 석탈해가 김해를 떠나서 다시 북상해서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57년에 그로부터 2년 후에 임라가야에서 병선 배교척을 보낸 거예요. 완전 무장한 병선 배교척을 보내서 경주에 가서 힘으로 제압을 한 거죠. 힘으로 무력 시위를 하니까 석탈해가 놀래서 우리 화천 합시다. 그래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연도가 합리적이에요. 연도가 석탈해 도착한 2년 후에 임라가야에서 선단이 배교척이 가서 신라 물론 이 단계는 신라가 아니죠. 북쪽 세력을 힘으로 눌렀어요. 힘으로 눌려서 자기 세력군에 집어넣고 팽창해 가는 겁니다. 1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요. 그래서 임라 세력이 점점 팽창해 가는데 팽창한 다음은 무슨 일입니까? 병선 배교척을 동원할 정도의 해상력 해군 테마드도 가고 부산에서 큐시도 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훌륭하는데 많은 임라가야인들이 일본열대에 도착하게 돼요. 큐시에 도착한 겁니다. 1세기 후반에 가보니까 마한계 소국 변한계 소국 진한계 소국 많은 소국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도착해서 서기 100년에 2세기로 넘어가는 100년의 국가를 건 겁니다. 그게 야마데의 기원이에요. 야마데의 국가를 건가고 숭신 천왕이 초 10대 왕입니다. 숭신이 야마데 분국의 왕으로 임라가야 분국의 왕으로 지교를 하게 돼요. 그것이 분국 임라가야 분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일본절도 분국이자 야마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임라가야가 국가를 팽창하는 중에 물론 그중에 목출도에서 신라가와 신라가 아니죠. 이 석살의 집단이에요. 석살의 집단과 다시 한번 충돌해가지고 힘으로 눌렀어요. 그 당시만은 임라가야 힘이 훨씬 강했던 거죠. 1세기 후반에 자기 신들은 이제 큐슈의 분국을 개척하는 겁니다. 분국을 세우는데 어떤 일이 벌었냐 경주의 대사건이 벌어였다. 북쪽에서 먼저 와있던 석살의 집단보다 훨씬 강력한 집단이 내려와요. 강력한 집단이 내려와서 석살의 집단을 힘으로 정복하고 경주 일대를 자악한 다음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라에서 볼 때 이전과 전혀 다른 강력한 국가가 북쪽이 들어선 겁니다. 이게 신라죠. 강력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2세기 앞에 있을 거예요. 일본석 2세기 시리즈에 왜 야마데가 임라인들이 건국을 건국은 나라인가 적어놨어요. 임라인들이 건국했다는 것은 일본석 자체의 기록입니다. 임라인들이 왕도 임라인 왕위도 임라인 다 임라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라가 건국했다는 것이 뭐 나오냐면 115년에 승신이 죽어요. 승신이 죽으니까 임라에서 소나 갈릴지를 대표로 임라인 사신다 임라인 사신다 임라인 임라인 한 3년쯤 지란 다음에 그러니까 승신에서 수인으로 왕권이 교체돼요. 야마데가 왕권이 교체된 다음에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국의 관계 분국에서 왕이 죽으니까 후계자 문제를 본국에서 처리로 가요. 그래서 소나 갈릴지를 간 것은 단순히 무슨 승신의 조문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승신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그래서 장담이 아니고 일본석이 보면 승신의 세 번째 아들을 분국의 왕이 옹립합니다. 후계 문제 때문에 간 겁니다. 후계 문제로 옹립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 걸 보고 다루는데 새로 왕이 숙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봉국의 왕에게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소나 갈릴지를 이랭이 돌아갈 때 많은 선물을 비단 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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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물을 배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소나 갈릴지를 이랭이 선물을 가지고 봉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봉국으로 돌아가다가 신라 수군에게 잡혀요. 신라 수군에게 잡혀가지고 선물을 멍땅 뺏기는 일을 보입니다.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고 우리가 압니다. 탈의사금 다음에 파사의사금 파사의사금 다음에 지마의사금 인데 지마의사금 기록에 그에 관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지마의사금 얘기를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혁하자이 아니고 석탈의 주변에 신라본기 기록이 약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구대 버류의사금 이 석시 왕통을 열고 나서 석시 왕통을 열고 자기들의 왕이었던 석탈해를 신라 왕에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연도 그를 맞추다 보니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부가 생긴 것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될 텐데 구대 버류 다음부터 10대 내의사금 11대 조분이사금 12대 12대가 누굽니까 첨예이사금 13대 미추이사금 할 거예요. 지난번에 백제의 담로제 할 때는 내의사금과 조부이사금 그런데 임나가야를 지마이사금과 일성 아달라이사금 때까지 하고 다시 백제의 담로제 직할 통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